아마도 요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거 하고나서 이제 마지막 드래곤컵 그거 하겠죠 물끄럼 그리고 있어 뭐 그러는 것까지 관찰하니 지적인 랩이 있어 승부다 바로 1대1인가 이건 와 이거는 최고 속도가 쓰레기네 이거 타보자 이거 직선 코스 많아서 좀 위험한데 아 이거 그 좁은 로드다 나 지금 가속 자체는 좋아요 그것만 좋아 고맙다 형 아 뭐 그래 그래 아 아 아 아 아 뾰라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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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밀리겜다 뾰라이빵 아이야맨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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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 으우ㅡ 으 таarnya아 아IS 아있기 으ITA trag total 이 ri ٹ 물건 걸릴거야 후회 후회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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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! 흠 됐어 근데 이거 드래곤컵.. 드래곤컵까지 끝내도 링 4천개는 안되겠는데요? 흠.. 노가다를 더 해야 4천개를 따겠는데? 흠 오우! 하하하하하하 헤헤 흥 별시... 바로 반성하는거 보니깐 은근 착한데요? 후지사와 쟨.. 그래 붙어보자 지적인 레이서 클리어 이그니션 쉐도우가 개방됐습니다 어 잠깐만 근데 저건 안나왔다 드래곤컵은 설마 또 라이벌전이에요? 에이 그만하자 맞나봐 또 라이벌전이에요 언제 끝나? 서브스토리 44번 격돌 다들 입만살아가지고 다시 보내 스그룹걸로 이겨줍시다 스그룹 멋있네 어 차례 피드펜톤 타고 나오네 플로트 하이웨이 플로트 하이웨이 무슨 맵인가 이건 또 또 갈려본적 있는 맵이겠지 아아 이 맵이야? 아 뭐 재밌긴 한데 아 근데 안개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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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,000,000,000,00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불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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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우와 개 너무 아픈데 왕광기 бар 육손 우왕 왕광기 우왕 왕광기 가수믧 다시 내부един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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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약 2초차 겨우 이겼다 마지막 그 뭐냐 야쿠자같이 생기네 겨우 나오겠네 나왔네 최종버스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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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돌 클리어 마지막 야쿠자 잡으러 갑시다 조직의 이름 박살나겠네 겨우 엉 엉 응 좀 멀리 갔다 옴데나? 어.. 이러면 찝찝해서 싫은데요? 완전 다 끝내버리고 싶었는데? 어? 퀴즈 좀 달라고? 잠시만! 왜 이리 데려가냐? 오오오, 그것도 그렇구나. 미안해, 빨리 오세요. 하지만, 중간이 이렇게 생겼어. 물론 고집이 많아. 그거는 단시 퇴즈이잖아. 멀어져서, 고집에 숨어있었을때의 절망함이 있다면, 기다리는 시간을 계속 느끼는 것 같아. 그 때, 그 때, 그 때, 펴 꺼가지고... 휴지 어디서 보여줘야돼? 휴지가 없나? 아이고, 쾌 왜 안나와? 아이씨... 좀 멀리 갔다와볼까요? 어? 490만? 저거밖에 없어요? 그새 엄청 맛있었네? 카트... 아아... 카트 사면서 그렇구나! 아아... 한 번에 50만원씩 나갔으니까... 개조비도 몇만원씩 나갔고... 어... 근데 안나오네? 진짜... 아이씨... 그리고 일단 드래곤 카트... 서브캐랑... 저 피닉스컵은... 나중에 할게요. 별수없네요. 안나온데 어떡해... 저건 다음번에 하는걸로 하고... 서브캐 다했나? 다한거 같죠? 안보이는거 같죠? 그러면... 음... 다음은... 저기 가볼게요. 저기... 지하던전... 저기... 로카파트 바꾸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